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서는 138명이 신규 감염돼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속 1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세종에서는 5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54.3명이 감염됐습니다. 중남에서는 218명이 신규 확진된 가운데 청양과 서천에서 신규 확진자 수 0명을 기록했습니다.